따뜻해. 따뜻해. 일단 메소드 오브라이딩이 됐으니까 당연히 P에 대해서 개대를 했지만 얘가 콜 안되고 얘가 콜 되는거죠. 이거 오브라이딩이잖아요. 실제 객체에서 결정된다는거죠. 오브라이딩 된 게 콜 된다는거죠. C4하고 조금 다르죠. C4는 볼체로 볼 수 있는게 된다는거죠. 자바는 C4를 보면 다 볼체로 볼 수 있는거죠. 실제로는 애가 콜 되잖아요. 얘가 애가 일을 하는거죠. 얘가 얼마죠. 3이죠. 이렇게 하면 메소드 이렇게 하면 메소드 오브라이딩은 이렇게 된게 이게 될거 같고 좀 더 해주세요.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